2기 라방 23강 2부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미 경매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종결됐는데 경매정보지를 보시다 보면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지요 1차 감정가격이 2억 3천 2백만원인데 10차 매각기일 날 한 명이 들어오셔서 그것도 천만원에 이 분 보니까 구 자를 좋아하시는 모양이다 천...얼맘니까? 만... 구천구백구십군 어소 제가 낙찰을 2억 3천 짜리를 천만원에 먹어보는데 우와 되게 싸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분은 대단히 대단해서 순수한 분이십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이 2018년 5월 21일이잖아요 여기에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이 2018년 7월 29일이잖아요 이거보다 빠르잖아요 빠르니까 대학력이 있지요 이 양반이 보니까 임차인 권리신고만 있고 배당요구는 안 했대요 이게 보니까 이제 문건 처리내역이 딱 나와 있거든요 보시죠 임차인 황모옷인데 문건 처리내고 보죠 이거 우리 문건 처리내기가 항상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보시니까 참고로 이게 들어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냐면요 일반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입찰 들어가신다 이랬을 적에는요 감정평가서상에 보면은 제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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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감정인이 제시외 물건을 감정 최저 매각 금액이죠 이게 이제 포함시켰느냐 포함시키지 않았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예의주시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이다 이랬을 적에는요 위법 건축물이죠 위반 건축물 위반 건축물 괜히 빌라 같은 경우 저 꼭대기층에 말해서 4층이나 5층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위반 건축물도 많이 있거든요 위반 건축물 어떤 게 위반 건축물입니까 봐가지고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조건 문제 때문에 올라가다가 사선으로 꺾이잖아요 이렇게 꺾이는데 중공검사 받을 때 이 상태도 받다가 나중에 분양을 하고 나서는 여기다가 덧대 버리잖아요 이게 위반 건축물이지 별거 있습니까 만약에 위반 건축물에다가 그러면은요 이게 건축물 관리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다가 LH공사는 ACH공사 이런 데서 아 요거 내 낙체를 받아가지고 전세 놔야지 전세 들어온다 사람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이 말이죠 어찌 가면 3억 4억 5억 하잖아요 빌라 같은 경우에 근데 그 자기 돈 예를 들어 전세금 5억 들어간다 이렇게 자기 돈 원론 5억 가지고 들어온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LH공사 ACH공사 이런 데서 그냥 대출 뽑잖아요 근데 위반 건축물로 대출 안 해줘요 안 해준다니까 그래서 일단 건축물 대장상에 봐가지고요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현황조사서는 뭘 봐가지고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 점유자 임차인 등을 보시고 매각물건 명세서 요거죠 여러분 참 예의 주셔야 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특히 뭐다 매각물건 명세서도 이게 작성 날짜가요 작성일자가 틀립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다 보면요 제가 알기로는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몇 번 정도는 날짜를 바꿔가면서 변경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그 부동산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권리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매각물건 명세서 작성도 몇 번에 걸쳐가지고 작성을 하는 것 같아요 매각물건 명세서 작성 날짜가 있고 또 뭐 어떤 거 최선순위 최선순위 설정일자 요 놈 째려보셔야 됩니다 이게 말수 기준 권리잖아요 또 뭐 있어요 봐가지고 주거용 부동산이들아 했을 때 배당요구 종길 이거 이거 쳐다보셔야죠 대학력 있는 임차 있는데 배당요구 종길이 언젠데 이 사람 보니까 배당요구 종길 이제는 뭐 하였어 권리신고만 하였어 아니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까지 하였구나 이런 또 봐가지고 이 사람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하다 배당체려 했네 이러한 사실관계는요 배당요구 저 뭡니까 매각물건 명세서에 싹 다 나와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거 보니까 우리에게 문건 접수 송달 내역 있잖아요 요거 요거 참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문건 접수 송달 내역 해가지고 특히 이제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더라 이거 보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잖아요 임차인이 모셔가지고 임대차 권리신고 그죠 권리신고만 제출했대요 이 권리신고 제출했다는 이 사람 전세법 5등급액이 2억 3천 5백만원 되잖아요 2억 3천 5백만원 이 사람은요 나 이거 2억 3천 5백만원 낙찰차 받을거야 그럼 니가 왜 권리신고 하냐 나 경매철사상 있어가지고 이해관계인으로서 내가 나름대로 간섭하려고 어떤 이의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하려면 그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지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나는 이해관계인이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권리신고했어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다 문건 접수 내역입니다 문건 접수 내역 나와있지 그쵸 문건 접수 내역인데 이게 문건 접수 내역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여러분들이 쫙쫙쫙 이렇게 점검하시면요 경매투자 행위를 통해가지고요 실수할래 실수할 수가 없어요 왜요 어떻게 실수합니까 실수할 수 없지 그래서 이제 천천히 보시면요 되십니다 낙찰을 못 받아서 그게 문제지 어쨌든 봐가지고 경매투자를 통해가지고 큰 실수나 그건 아니거든요 임차인 보증금이 2억 3천 5백만 원인데 어쨌든 봐가지고 2억 3천 5백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돼야 됩니다 인수돼야 어머 이 사람 보니 천만 원이니까 2억 4천 5백만 원이 되어버리네 이야 그런데 1차 감정가 얼마야 2억 3천 2백만 원이네 어이구야 그러면 천만 원 넘게 손해봐 버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물건의 가격 시점이 2018년 9월달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대금납부가 2020년 5월달이죠 그러면 물건 1년하고도 근한 2년 전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요 자양동 지역 같은 경우는 빌라 있잖아요 빌라가 1년에 하도라도 천에서 2천 원 올라오더라고 매매 금액이 이 정도 보면 간혹가 물정 모르는 사람들은 최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바로 옆에 집사람의 부동산 중개한다고 그랬잖아요 와서 물어봅니다 아파트도 반으로 떨어졌으니까 빌라도 많이 떨어졌겠지 웃기는 소리라고 자빠져 앉아있네 봐가지고 빌라가 떨어질래 떨어질 게 있어요 떨어지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5억짜리 10억으로 올랐잖아요 빌라가 5억짜리 10억으로 올랐어요 봐가지고 5억짜리 끼이게 해봤자 뭐 5천만 원 1억밖에 더 올랐냐고 이거 떨어지게 뭐가 있는데 봐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상도 1년에 1천 내지 2천 정도는 가격이 올라가더라 그럼 이분 같은 경우다 보니까 한 2년 전에 2억 3천이니까 2억 7천 정도 된다면 이분이 2억 4천 5백만 원 빼팅했으니까 큰 실패한 투자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이것도 하나 보면 이것도 이제 낙찰된 건데요 이거 우리 천천히 보시면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급할 게 뭐 있어요 세월이 존 없습니까 급하게 하나도 없다니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제가 볼 때 사람들이 헐떡거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수량이 좀 덜 돼서 그래 뭐가 급한데? 뭐가 걱정인가 뭐가 급한데 봐가지고 절대로 여러분들 서두르지 마십시오 진주 사건인데요 이 건 같은 경우를 보면요 취하돼서 취하는 데 했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여기에 주식회사는 휴롬이죠 휴롬인데 전세권자래요 이분들이 1억 원 전세권 인수로 권리 신고는 있으나 배당적으로 안 했대요 그런데 법인에서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 왜 그랬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그런데 궁금한 거하고 내가 돈 버는 거하고 이런 거 전혀 관계없어요 이런 거 궁금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개무시해버려 예를 들어서 보니까 권리 신고 했구나 알았어 그럼 1억 인수하는 거지 우리는 중요한 것보다 1억을 인수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얘가 왜 권리 신고만 했냐 이게 법인이 말이야 낙찰서에 골탕 먹이려고 그러네 그런 시잘데 없는데 에너지를 쏟지 쏟아 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일단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건 같은 경우는 전세권자인데 전세권자가 권리 신고만 하였다더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굳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제 생각인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세권자가 1억이 있는데 가압류 관자가 강제 경매 했잖아요 아니 가압류 청구액이 3천만 원인데 이게 5천만 원이잖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5천만 원은 5억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가압류는요 가압류는 말 그대로 가짜 압류예요 가짜 압류 3천네든 4천네든 걸어놓고 그다음에 강제 경매 신청을 했다는 건 뭐 하죠 봐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유자 이분을 상대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차연금 또 물건 줬다 물품 대금 반원 청구 소송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받아가지고 판결문 상에 나와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이니까 청구액이다 5천만 원 청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왜 전세권자의 사람들이 왜 권리 신고만 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 야 이거 봐라 내가 했잖아 권리 신고만 했잖아 그럼 이거 1억 원 낙찰서 인수하잖아 낙찰서 인수한다면 이거 낙찰 안 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의미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1억 원을 인수한다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많이 유찰이 될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일단 그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잠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네요 일단 그렇게 보시고 이게 보시면 권리 신고했다는 것은 이것도 문건 접수내역을 한번 볼까요 문건 접수내역 보시면 잠깐만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문건 접수내역 해가지고 문건 접수내역이니까 2017년 7월 4일 날 전세권자 주식회사 휴롬 뭐 제출했어요 권리 신고서 제출 아따 니 잘났다 이거죠 우리 용만 딱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아 권리 신고서 제출했구나 그럼 이 사람 전세가 얼마야 1억이구나 1억은 어떻게 이게 이 사건 경매 계속 진행된다면 야 이거 1억은 내가 낙찰서 내가 인수해야 되는구나 이게 어렵습니까 이 정도 머리도 안 돌아간다고 그런 사람들 경매하면 안 되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 양반들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돈 버는 거라니까 괜히 뭐 뭣도 모르는지 깝짝거리다 하면 아이고 막 아이고 경매 투자 안 한 것만 못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안정현 경매 TV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은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짜증이 나버려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죠 봐가지고 여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요거는 지금 현재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한 그런 사건인데요 요것도 낙찰이 됐어요 낙찰 됐는데 요걸 하나 잠깐 보여 드릴게요 2020 타경입니다 2020 타경에 8343 8343 8343 8343 해가지고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창주 쪽의 아파트 가격이 말이죠 조금 이제 제가 이제 경매 물론 현장은 안 가봐서 그러는데 경매 정보주의에 의해서 청주 쪽에 아파트가 물건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매매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참 너무나도 착한 가격이더라고요 착한 가격이라는 게 너무 가격이 싸더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세금 대비해 가지고 매매 금액이 훨씬 밑으로 역전되는 그런 경우도 간혹가 됐더라고요 청주도 그렇고 이게 제가 특정 지역을 지명을 거론해서 대단히 조사합니다 청주 그렇고 구미 쪽도 그렇고 구미 쪽도 투자실적인 나름대로 시세 소사 사라져야 됩니다 김천지원 관할이잖아요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밑으로 이제 보면요 왕모이시라는 분이 대학력이 있대요 뭐예요 그러니까 2017년 4월 14일자 건조당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2015년도 전입신고 하셨고 당연히 대학력이겠지요 근데 어머야 확정일자를 2020년도 받아보네 세상에 이런 임창이 꼴보기 싫어 이 양반이 전입신고는 말이죠 전입신고는 먼저 해버렸어 전세금은 안 돼 전세금 천억만 원이 큰 돈도 안 돼 전입신고 해놓고 그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그 뒤에 확정일자를 이때 받아보란다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 소액 배당해 가지고 5000만 원 이하 1700만 원이잖아요 5000만 원 이하 1700만 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같은 경우 5000만 원 이하잖아요 5000만 원 50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본건 같은 경우는 배당 감액이 늘 늘 하다 했을 때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도 이제 2020년 12월 14일 배당 요구 종기일이니까 그 이전에 9월 14일에 배당 요구 했잖아요 그죠 배당 요구 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1순위로 최우선 변제에서 1000만 원을 싹 다 가져갑니다 배당 금액이 넉넉하다는 것은 최소한도 한 3500만 원 정도의 이상으로 낙찰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럼 3500만 원이 낙찰되면 경매비용을 한 500만 원 정도 빼버린다 할지라도 나머지 3000만 원이잖아요 3000만 원 3000만 원에서 임창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은요 배당 금액의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을 최대 배당 받아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3000에 2분의 1 같으면 얼마입니까 1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뭐다 가만 있으면 이 양반이 낙찰돼 나한테 연락이 온다니까 저기요 명도 확인수 언제 방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와 이거 보니까 참 간당간당하게 낙찰됐네 3,015만 원 낙찰됐으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생각이 가지게 됩니다 어차피 임창인의 대학력 있는 임창인 보증금이 1500만 원이잖아요 1500만 원에 곱하기 2 하면 3000만 원이잖아요 4명의 영차를 들어왔으니까 나름대로 경쟁을 한 것 같아요 3000만 원에다가 아이고 뭐 아까 말씀드렸을 때 경매비용 매가지고 작은 아파트니까 300만 원 정도 들어 앉아서 치고 이게 그냥 아이고 이 물건 3300 써버려 이게 이제 입찰과 결정하는 하나의 방법 요령이잖아요 그죠 3300 쓰면 3,015만 원보다는 세금은 조금 더 내겠죠 그런데 내가 좀 어떻게 보면 안전방으로 낙찰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가진다 왜냐하면 3300만 원에서 경매비용 300만 원 빼버리면 3000만 원이잖아요 최우선 변경이 얼마입니까 반 타다가 가게 되면 얼마야 1500만 원이죠 그죠 대항계에 있는 임차인 1500만 원을 싹 가져간다 명도 안 하는데 눈도 안 하면 깜짝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경매사건에서 보면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데 저당권이 되어 있고 확정일자리를 나중에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랬을 경우는 배당피아 사건이 정말 정말 똑소리나게 해야 됩니다 입건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니까 5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1700일에 최우선 변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과 1500만 원이니까 당연히 최우선 변제 다 받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금액을 초과한다 이리 하였을 경우는요 대항력은 있는데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저당권보다 배당순위는 2등이야 그런데 대항력이 있어 그럼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당권도 싹 다 배당받아가고 나서 확정일자에 의해서 얼마를 배당받아가는지 이거 우리 똑소리나게 계산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똑소리나게 계산 못하신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약간 똑소리나게 배당받을 확정해드릴게 제가 돈 안 받고 그럼 돈이 뭔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매 투자로 해서 한다면 그냥 돈을 버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맨날 해가지고 깨지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입과 저당권 확정일자 이런 순서로 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과연 이 사람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느냐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면 최우선 변제를 빼주고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안 된다 저당권 1등이고 확정일자 2등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당표를 작성을 하셔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건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보니까 여기서 또 이제 오늘 좀 일찍 마칠게요 내일 새벽 4시 일어나가지고 한국하고 브라질 월드컵 새벽 4시 일 날 수 있을랑 모르겠네 137 해가지고요 이 사건은 기각 결정 됐습니다 기각 결정 됐는데 밑으로 내려 보니까 여기다 보시게 되면 이제 전입 날짜가 같으면은요 같죠 그죠 부부에요 부부 여기 보니까 배우자로 나와 있잖아요 부부 1억 7천만 원인데 대학력이 있었대요 대학력이 있으면은 2019년 8월 2일 기준 해가지고 그죠 2018년 12월달에 당연히 대학력이겠죠 빠른 빨리 전입이 되었으니까 보니까 확정일자란 말이지 2019년 8월 7일 날 받아보렸네 저당권은 8월 2일인데 확정일자를 말이지 8월 7일 날 받아보렸네 우와 이게 또 뭡니까 전입신고는 빠른데 저당권보다도 확정일자가 나중에 돼 버렸네 이 건 같은 경우 보는 게 역시 요구도 보면 2019년도 기준에가 말이죠 잠깐 화면을 조금 이렇게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요 주택 같은 경우 보호수액 배당에서 6천만 원 이하 나와있죠 그죠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에 대한 최우수 변제인데 이분 같은 경우 1억 7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따라서 최우수 변제 대상이 아웃돼 버려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확정일자에 의한 우수 변제 1억 7천만 원이거든요 저당권 같은 경우는 저당권 근저당권자 이분이 1억 5천 6백만 원에 1억 5천 6백만 원 받으려고 경매 신청한 거 아니에요 그죠 1억 5천 6백만 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경매 기각 결정됐습니다만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이 차를 한 번씩 더 가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저당권자가요 저당권자 이 사람 1억 5천 6백만 원인데 이 사람이 최대한 더 적게 받아가는 임차 보증금액 얼마 전 까먹어버렸네 잠깐만요 임차 보증금액이 1억 7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1억 7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거 2억 1천만 원 대비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입찰 가격 결정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2억 1천만 원인데 하자가 없을 때 한 2억 정도 써야 돼 그런데 하자가 있단 말이죠 1억 7천만 원 인수해야 되니까 이거 초등학교 산수죠 산수 거죠 이거 3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입찰하면 배팅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당권자 이분이 6백만 원 얘가 받아가든 말든 우리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자니까요 저당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한다고요 민지법 몇 점 내니까 91조 제2항에 나와 있어요 저당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한다니까 매각이 뭡니까 낙찰자 대감 나빠하면 소멸돼 버려요 그럼 뭐다 저당권자 자기 채권액을 전혀 다 배당 받든 못 받든 몰라 무조건 죽어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저당권자 이분 말이죠 자기가 받을 거면 1억 5천 6백만 원인데 오 3천만 원밖에 배당이 안 되네 그러면 이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경매시화시키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경매시화시켜야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회장에는 3천만 원이라도 받고 그냥 아이고 감지덕재하면서 빠직 나가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이상으로 입찰해서는 안 된다 왜 1억 7천만 원 낙찰자 인수해야 되니까 그럼 보라산이 2억이잖아요 2억 2억 천만 원인데 이게 제가 나름대로 가정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2억 하자가 없을 때는 2억 정도 써야 된다 2억에서 1억 7천만 원 빼니까 이것도 초등학교 산수입니다 이런 건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거리 안 돼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기각 혈생됐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사건에 있어서는 일단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법원에 공부한 배당 요구 종결하니까 이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항상 이거 째려보셔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결하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 잠깐 보죠 매각 물건 명세서 보실 적에는 최소한 더 3가지를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각 물건 명세서 보니까 첫 번째 작성 일자 이거 보셔야 됩니다 언제 작성했는지 알겠지 두 번째 최순위 설정 일자 있죠 이게 말투기지 고려야 되나 첫 번째 다 배당 요구 종결 이거 보아야 됩니다 이 최소한 더 3개는 우리가 딱 눈여겨보시면서 덧붙여가지고 임차인들이 있다든지 이랬을 수 있게 배당 요구 여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잖아요 배당 요구 했어 언제 했지 2021년 2월 5일인데 배당 요구 종결 이전이네 그럼 됐어 왜냐면 또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잘못 작성될 수도 있어요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낙찰을 받았어 받고 나서 보니까 어우 그 부동산 꼴보기 싫어 내가 빠져나간 방법 뭐지 이게 혹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뭔가 그 당의 경매 사건과 관련해서 잘못 작성된 부분이라면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내가 쥐 흔들고 매각 불가신청이다 내가 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치고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매각 물건 명세서 상황을 딱 우리 째려보셔야 문건 접수내고 또 쫙 째려보시면 째려볼 거 많아요 그렇게 막 하시다 보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저도 어려운 거 안 하는데 뭐 뭐 뭐 봐가지고 강의할 적에 무슨 뭐 지분 경매는 괜찮아요 지분 경매 괜찮은데 무슨 법정 이상은 어떡해 무슨 뭐 구분소유자 뭐 저 뭡니까 집합건문의 소유면이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7조에 의한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아유 그런 건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봐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건 하십시오 일반적인 물건 북미호 기집권 해가지고 낙찰 받아가지고 남의 조상 매로 폭포크랜을 파가지고 까 뒤집어가지고 남이 그렇게 해서 꼭 돈 벌고 싶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들도 있을 때다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저하고 체질이 안 맞아 유택하면 유택 돌아가신 분들은 집인데 그걸 어떻게 포크랜 가지고 산사람이 집하고 그건 귀신이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보통 평범한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경우 낙찰 받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기존에 어떤 업을 하시면서 이거 그냥 주말만 되면 저쪽에 차 끌고 저 뭡니까 양평 이런 데 가서 커피 들지 마시고 임장을 가시라는 게 임장 그것도 부부가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가 손 꼭 잡고 임장하면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가시고 부동산 중개업소 가시고 하시는 다른 매매 가격이라든지 전세 가격이라든지 알아보는 것도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면 완전히 끝내주는 거라니까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봐가지고 그래서 주말에 저 뭡니까 임장 가시고 주중에는 남편분은 회사 나가면 만한 남편은 위임장 받아가 입찰 더 가고 그럼 되잖아 그런 식으로 이게 하셔야지만 이게 어느 정도 소위 부자엄마 부자아빠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거 아닙니까 남 놀고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맨날 7년에 8년에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돈 벌겠습니까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12월 7일이죠 수요일 날에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액션 취한 그런 경우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임차권 등기라든지 그런 기타 내용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요 대단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고요 내일 2022년 12월 6일 새벽 4시인가요 브라질과의 축구 8강 진출을 온 국민이 지원을 하면서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안정인의 말씀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 안정인의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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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